일어나 동네 한마디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고장 구례 구례의 아름다움을 요동네 저동네 알리고 댕기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분 좀 소개해드릴란디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강이 화백인디 구례 산동면 삼성마을 이장님 이기도 하셔 이분이 30여 년간 경기도에서 낮에는 이르러고 밤에는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그림에 전념을 하기 위해 2013년 고향 구례로 돌아와가지고 구례의 경관을 그려볼기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낡은 벽에다가 벽화를 그려가지고 요라고 생기있게 바꿔버렸고요 쓰레기 수거차에다가 한 수유 풍경을 그리감서 구례의 명물로 싹 박아버렸지 앞으로도 벽화같은 그림을 꾸준히 그리면서 아름다움을 홍보할 거라고 함께 구례감은 그림 구경 빼놓으면 안되겄지라 영암에서요 축구선수가 꾸민 애기들을 위해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름하여 K리그와 함께하는 유소년 축구 클리닉 프로축구를 경험하기 힘든 지역의 축구 꿈나무들한테 K리그를 경험시켜주는 그런 멋진 행사였다고 하네 김병지 선수랑 유상철 선수 등이 참여를 해가지고 무려 2주 동안 행사를 열었는데요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실력에 맞춰 지도를 하고 모인 애기들이 한 500명 가까이 됐는디 한 명 한 명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사인도 해주고 토크 콘서트를 함서 궁금한 것들을 답변을 해줬다게 이 애기들은 자신의 롤모델과 만나면서 꿈에 한 발짝씩 가까워진 기분을 느꼈단디 그라믄 너희 나중에 커가지고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면 선배들한테 받은 거 이상으로다가 후배들한테 해주기로 너 누나랑 다 죽어는 거다잉 꿈은 이루어진당께 직장 댕기고 학교 댕기고 그 함께 무엇을 배우고 싶어도 시간을 내기가 영 어렵잖아 해남에서는 그런 고민 안 하고 배우고 싶은 거 편하게 배운다고 해서 그 소식을 내가 갖고 왔으라 이름하여 땅뚱놀이 늘찬 배달광자 배달 배달함께 감히 딱 오지라이 그려요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직접 찾아와가지고 가르쳐주는 것이요 10명 이상이 장소를 정해가지고 나 이것잔 배우고 싶소 하고 신청을 하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로 찾아와가지고 교육을 해준 디야 놀라지들 바로 강의 종류도 체육 음악 미술 해가지고 40개쯤 된다게 해남욱에서 초까 떨어진 면 따니 신청이 많아 물고 오니 인기가 겁나 좋다고 하니까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맨들기를 잘 해버렸지라이 2019년 강좌 신청을 지금 받고 있다고 했기에 그 동네 사람들은 얼른 친구 10명 만들어갖고 신청을 해부러 압박하면 늦어 물겄어 광주 우치공원을 가봤지라이 응 동물원 우치공원 입구에 백두산 호랑이 조형물이 들어섰는디요 많은 동물들을 내비두고 갑자기 뭔 호랑이냐 험은 우치공원 동물원을 대표하는 동물이 바로 백두산 호랑이라요 사실 이 백두산 호랑이 조형물은 기아 야구단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세워줬는디요 백두산 호랑이가 멸종위기종인디 보존사업 홍보를 위해 가지고 조형물을 건립을 해서 기부를 했다가네 기아는 광주시와 함께 호랑이 연계 사업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지난 2009년에 우치공원 동물원에서 태어난 벵갈 호랑이 이름을 각각 아이 러브 기아 요라고 붙여주기도 했었지 그 호랑이 얼마나 크고 용감하게 생겼는가 나도 주말에 사진찍으러 우치공원 한번 가야 쓰것니 으으으으으음